3대3 양기은 무승군. 네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봐. 오늘의 모든 가족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년은 씨와 유빈이 형. 내 마음을 맞춰봐. 문제 읽어주세요. 친구와 만두를 똑같이 나눠 먹던 중 마지막으로 한 개가 남은 상황. 이번 유빈이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는 뭐. 이것도 어른들 사이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다가 마지막 하나 남아요. 누가 먹을지 서로 눈치 보잖아요. 1번 고민할 것도 없이 재빨리 입에 넣고 섬킨다. 2번 다이어트도 할 겸 기분 좋게 친구에게 양보한다. 그럴 수 있어요. 3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자고 한다. 그럴 수 있죠. 4번 제발 내가 먹으면 안 되겠냐고 울면서 애원한다. 5번 내가 하나 덜 먹었다고 우긴다. 아이들 벌상으로서는 5분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은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율이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다이어트도 한 겸 친구에게 양보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보할 것 같아요. 은율아 너는 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는데 너무 욕심이 없어요. 만약에 너 사탕이 하나 남았어 어떻게 해? 아니 재빨리 먹어야지. 그거 봐. 아 만두라 그러구나. 아 만두라 그러구나. 아 만두라 그러구나. 제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요. 동훈은 어떻게 할게 해요? 다이어트할게요 친구한테 양보한다고. 정말 다이어트할게요. 왜냐면요 만두 하나 갖고 싸우면 남자가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걔도 양보할 거니까. 그런 게 서로서로 명평하니까. 역시 전교생활을 하라고. 한빈은 어떻게 할게. 저는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고. 가위바위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한빈이가 은근히 식탐이 있는 게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탕수육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자기 짜장면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탕수육 같이 먹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먼저 더 먹으려고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결정. 만두하면 어떻게 할게요? 만두 하나 남았다. 2번인데 다이어트는 안 하고 그냥 양보만 했어요. 친구한테. 왜냐하면 저 만두 싫어요. 저 만두 싫어요. 나도 만두 싫어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묵. 어묵. 어묵 좋아하는구나. 어묵 이따 하나 남았어. 1번. 1번. 솔직한 대답이에요. 우리 때도 막 침 발랐잖아. 침 발라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헛뿌리즙도 있어요. 너도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현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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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몇 번. 1번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겠어요. 아 좋겠어요. 친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대결하면 되지요. 대결? 누가 먼저 입 속에 넣나. 대결해 주세요. 아 참나. 리온이 형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제빨리 먹으면. 제빨리 먹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이전에. 제빨리 먹으면. 저는 이렇게 만두 하나인데 내가 딱 먹으려고 했는데 박준우 씨가 먹었잖아요. 야 토해.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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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흙을 뿌리면 되잖아.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유빈. 아니 유빈이 처음에 이제 문제만 내렸을 때는. 들을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재빨리 입에 넣고 삼킨다 했었는데. 약간 제 엄마한테 다이어트 얘기도 듣고. 친구들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듣고 하니까. 자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를 덜 먹었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펼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5번. 마지막 5번. 자 유빈이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보세요. 친구와 만두를 먹다가 마지막 한 개가 남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탕수육이야 탕수육. 탕수육 일단 생각하고 뭐. 탕수육이든 만두든 간에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유빈이 진짜로 얘기해 주세요. 만두가 하나 남았어요. 저렇게 심각한 친구는 뭐래요. 나는. 나는. 내가 탕수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탕수육 어디든 간에 탕수육. 어제 태어난 땅의 단계에 그리 못해. 탕수육. 불만이 지혜로 연주ino 저승 이라고. 응원하네. 방식입니다. 보고서. hic. 나는 많이 타inquév이야. 내가 하나 덜 먹었다고. 지금 negligence. 감사합니다.